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혜경입니다.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은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. 동풍의 영향으로 7일에는 강원도 영동에 비가 오겠고요. 8일에서 9일 사이에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 보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기예보였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 보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 보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